모모란린의 약간 거짓말을 해줘요 호FO 전신! 모모란린의 여러분이 호라우프랑 좀 친해요? 저희가 홀라오프 기네스 도전을 했어가지고 어떤 기네스? 여기 내시가 잘하네 산동 이거 된다 내성수 좀 안 멋있다. 좀 멋있게 할 수 있어요? 멋있게 멋있게요? 수색 있게 약간 비스미 서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또 뭐 있었어요? 홀라오프로 했던 것 중에 무릎 무릎 보여주세요 무릎은 나윤 언니가 유일하게 저희 중에서 무릎이 아 그래요? 유일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무릎이 길어보여요 무릎이 길어보여요 무릎이 길어보여요 아무도 무릎으로 못했다고 나윤 언니가 다리가 길어서 무릎으로 하면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했어요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특씨가 무릎으로 잘할 것 같아요 저요? 오 잘한다 이거 어렵죠? 목이랑 무릎 중에서 고르는 거였는데 아무도 무릎을 안 골라서 나윤 언니가 그래 내가 그럼 한번 해볼게 해서 한 거였어요 예상 오늘 적극적인데요? 무릎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무릎이 되게 힘들어 무릎이 더 어려워요 내려가서 계속 무릎으로 잘했어요 이거 아니 근데 예상씨 그림이 좀 없어 보인다 저는 그걸 했었습니다 저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리듬체조 아육대에서 아 맞아요 훌라후프를 했었어요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주의 잘했어 아 해설위원이셨는데 제가 해설했죠 그러죠 귀여워 몸이 많이 굳었는데요 아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돌리더라? 잠시만요 어떻게 돌리더라?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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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의씨 잠시만요 시간이 10년 전에 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아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했었어요 헤헤 헤헤 이걸 했었어요 헤헤 헤헤 어 표정을 왜그래? 오오 다리 찢기 손이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거랑 아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아 잠깐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또 또 또 뭐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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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이거랑요 뭐 더 있었는데 빨리 빨리 주의씨 던져가지고 가서 받는 거 아니야? 주의씨 거기 들어가는 거? 그때 메달 못 땄죠 네 꿀뚱했어요 꿀뚱했어요 어 잘했어 잘했어 주의씨 그만하셔도 되는데 아 이거야 돼 뭐 뭐 뭐 뭐 오오 대박 대박 그냥 덕습 오 잘하는데? 이런 거 했었어요 잘해 오오오오 이렇게 했었나? 화이팅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너무 너무 아 성공 자 오오오오 오케이 타운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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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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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성공 이건 뭐야 전전 100점 오오오오 우와 전전 추의 주의씨가 이쪽으로 오셔서 코끼리코 다섯 바퀴를 돈 후에 주희 씨가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아 코끼리코를 누가? 내가 하는 거야? 아니요. 던지는 사람이. 던지는 사람이. 자 주희 씨 코끼리코 다섯 바퀴 준비! 시작! 뭐야? 몇 개요? 다섯 개. 다섯 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높게. 높게, 높게. 자 던져. 던져. 100점 던져. 100점 실패. 자 주희 씨 들어와요. 자 주희 씨 이리 와요. 자 이번에는 200점 짜리입니다. 세상 1호 해주세요. 이걸 잘 던져야 돼, 잘 던져야 돼. 자 이번에 혜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언니 깨어난 다음에 던져요. 깨어난 다음에. 깨어난 다음에. 깨어난 다음에. 깨어난 다음에. 깨어난다. 깨어나라 혜빈아. 깨어나라 혜빈아. 자 던져. 위로. 던졌어. 위로. 던졌어. 던졌어. 실패. 자 좀 높게 던져야 돼. 높게. 낮았어요? 던지는 게 중요해요. 던지는 게 중요해요. 높게, 높게. 자 이번에 나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슬로우로 도네요. 던져요. 던져요. 높게, 나윤아 높게, 나윤아 높게. 높게. 괜찮아? 괜찮아? 너무 높았어요. 장구 기다려. 그래 연습해보자. 그렇지. 귀여워. 간다. 이렇게 던져야 되는구나. 응. 그런가 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됐어? 그리고 타운, 타운, 타운. 그리고 타운, 타운, 타운. 그렇지. 이렇게 해서 만도 잘한다. 코끼리코 없이 다시 해보자 그러면. 선정. 획득. 와우. 잘했다.